다음 보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라젠카? 파워, 이건 파워죠. 여기다. 파워실이었다. 파워다 파워. 파워.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왕샷!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죽는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되게 깃발리는 거예요. 약간 아버님과 같이 하면 너무 힘들겠다. 저와 섞이기에는 너무 강한 색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서 조화롭게 섞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이럴 것 같긴 한데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생각보다 본인이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장르가 혹시 좀 누구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실 놀이인 건 그거였어요. 이렇게 강한 노래를 하게 되면 주목은 받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아쉽죠.